안녕하세요 생명관리 에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곡수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개념 강좌를 끝내신 분 개념 강좌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이론과 철철로직이라고 하는 스킬과 논리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MDGC라는 모든 기출, 기출학습을 최소 1회독을 해보셨을 거예요 개념, 스킬, 그리고 논리, 기출학습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실전훈련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실 실전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제가 개념 강좌에서 형강이든 인간이든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드렸을 거야 실제 평소에는 학습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강사처럼 풀어보는 걸 제가 추천을 하죠 그래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야 정확도 높아지니까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러한 꼼꼼한 정석적인 모든 걸 다 따져서 하는 강사의 풀이를 로는 시간 내에 풀 수 없음을 우리는 또 현실성 있게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 문항 훈련은 RGB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핵심 문항, 막전위 근육 유전이라는 중킬러 킬러에 해당하는 스스로 학습하기가 좀 힘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자분기, 만점 시퀀스, 로직 엔제 이 라인을 타면서 학습을 지속성 있게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개념의 철철로직 또는 캐치로직의 철철로직으로 배웠던 스킬과 논리를 적용하는 단계가 자분기 그럼 자분기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만점 시퀀스 너머가 자신의 스스로 그걸 연습해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로직 엔제로 전범위에 걸쳐서 의미 있는 엔제 문제풀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얘기할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분석의 기술은 출원형 문항 분석 훈련입니다 출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총 5개 테마에서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자료 해석의 과정이 적당한 가정과 수치 또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좀 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출원형 문항이라고 하고 이 5개 테마는 우리가 막전이라고도 부르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리고 근수치력에서 근육의 수학적 계산 및 단면변화 출원 쪽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포주의가 세포 분열에서는 보통 제가 세포 유전이라고 하는 DNA의 상대량이 활용되는 문제들이죠 사람의 유전 두 문제, 돌연변의 한 문제, 보통 유전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테마에 대해서 최근 평가안과 교육청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항상 이 부분이 어렵게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에서부터 고난도 복잡한 자료까지 골고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기 활용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유형별 시작점과 문풀로 띈 사실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수험생 스스로 어떤 새로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시작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유형에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유형에서 정해져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작점 문풀 루틴을 알려드리고 문항별 키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면서 핵심 문항에 대한 실전 연습을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교재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재의 디자인이고요 실제 만나보면 좀 더 화면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이쁩니다 100% 저장 문항이고요 과거 우수 문항과 신규 문항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항상 이게 작년에도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선생님 문제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85%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만 하실 거예요 최신기 출변형 강의용 실전 문제를 플레이로 부를 거고 복습용 문제를 리플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분기 활용 방법 일단 자분기는 노베이스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막천위 근육 유전 파트는 유형 정리 그에 따른 스킬과 논리를 익혔다라는 전제 하에 그것을 활용하여 연습하는 강좌와 컨텐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으로 철철로직을 알아주셔야 돼요 한종철이 얘기하는 스킬과 논리를 철철로직이라고 해요 원래 이름이 이건 아니었는데 이제 바뀌었어 그리고 이 철철로직은 철철 개념에도 수록되어 있고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쪽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수강을 하였다면 철철로직을 공부한 거고 그걸 전제로 해서 자분기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강의용 실전 문제 플레이는 예습하는 용도요 수업을 들을 때 본인이 메모하는 용도입니다 강의 수강용 파트고 복습용 문제 리플레이는 반복 학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 구성이 좀 다릅니다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차례를 보면 플레이, 리플레이 구성은 플레이 쪽은 다 주관식이에요 OX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게끔 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복습용으로 리플레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 문제 나오듯 기역, 니은, 디귿 선택지 조합을 만들어서 실전 연습을 하는 느낌으로 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 플레이하고 리플레이는 언제 하면 됩니까? 플레이하고 리플레이 바로 풀어보는 걸 추천해요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이 몇 시간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그 다음 날, 늦어도 일주일 이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간의 간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분기 활용 방법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용 실전 문제 플레이 쪽은 1단계, 한문항을 너무 오래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풀 문제가 많으니까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 고민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고민한다는 것은 완벽한 풀이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문제에서 자료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시작할까? 이 자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 단계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1, 2분 정도 써야 될 걸 평소에는 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넉넉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2단계는 본인이 고민한 것과 비교하여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건데 강의 수강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풀이와 비교하고 풀이 과정을 이해 위주로 들어주셔야 돼요 풀이 과정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특정 파트에서 한종철 강사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정리해 두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따로 메모를 해 두시면 좋아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른 문제에서도 쓰이는 스킬 또는 논리에 대한 일반화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수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하고 전체적인 풀이 과정은 이해 위주로만 하시면 돼 3단계 유형별 시작점 확인 키포인트 정리 시작점은 이 자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체크해 주셔야 돼 문제는 계속 새롭게 개발되지만 유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시작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러한 점을 수업을 들으면서 메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습력 문제는 반복학습을 위한 것인데 1단계 키포인트를 통해 한종철 강사의 설명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맞아 EN이 꼴 개체 표현형이 꼴 우열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 발전된 풀이를 통해 실전 문제 풀이를 구현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한종철 강사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를 볼 때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잖아 그러면 그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에 좀 더 괜찮은 풀이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발전된 풀이를 또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함께 활용하면 좋은 컨텐츠는 캐치로직 RGB 만점씩 걷습니다 캐치로직은요 철철로직의 독립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철두철미 개념세 있는 철철로직 파트만 발췌해가지고 따로 별건으로 책을 만든 거야 왜냐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한종철의 철철 개념 강좌와 교제를 수강해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강사분의 개념 수업을 들었는데 나는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 즉 철철로직만 골라서 듣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좀 있어 그런 니즈를 뒷받침해서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캐치로직이라고 해서 철철로직만 발제해서 책을 만들어서 강의도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철 개념을 듣지 않았던 수험생 중에 자분기는 듣고 싶다 자분기 때부터 합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분기 수강을 위해 반드시 철철로직만은 꼭 수업을 듣고 수강을 해달라 병행을 해도 됩니다 해당되는 파트에 막전히 철철로직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분기를 공부하고 병행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저의 철철로직 수업을 들어봤던 친구들 중에 1, 2등급 친구들은 바로 자분기로 합류해도 됩니다 근데 3등급 이하 분들은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철로직을 올해 한 번 더 들으시면 깊이 있는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RGB와 RGB코어라고 하는 이 두 건이 한 세트가 되어 올해는 RGB 기본 문항 모의고사가 합본으로 나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별건 볼륨은 볼륨토나는데 합본으로 나와요 100% 자작 문항이고 한 회당 16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요 자분기로 어려운 핵심 문항 훈련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진짜 점수를 확실하게 받아야 될 기본 문항을 계속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자분기 하면서 기본 문항도 함께 병행해서 연습해줘야 돼 점수의 근간은 기본 문항이거든 그래서 기본 문항 한 회당 16개 비유전 14개, 시윤유전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한 회당 16개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 총 70회입니다 70회면 일주일에 2개 내지 3개씩 풀면서 계속 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매주 3, 4회의 풀이를 추천하고요 4월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4월 첫째 장면 두째 주쯤이 될 것 같아요 자분기가 3월 25일 날 개강하니까 시점상 큰 차이는 없으니까 바로 구매해서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RGB와 RGB 코어는 차후에 RGB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RGB가 70회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 문제집이라면 RGB 코어는 학생들의 필기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RGB의 문항에서 다루는 기본 문항에 관련된 개념들의 모든 것을 담은 코어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RGB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드린 핵심 정리집이라고 생각합니다 RGB 코어가 만점 시퀀스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철로직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자분기 자분기에서 배운 것을 이어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연습용 교재가 바로 만점 시퀀스 이 만점 시퀀스도 RGB처럼 한 회가 모의고사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유전 4문제가 한 세트, 한 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유전에서의 DNA 상대량 문제 하나 사람의 유전, 형질계배와 그리고 가계도 둘 그리고 유전병 문제 하나 합의 4문제가 한 세트입니다 100% 자작이고요 핵심 문항 모의고사며 한 해당 4문항 총 40회입니다 매주 2회 풀이를 추천하고 그래서 이 분량은 대략 솜생 입장에서 9월 평가원 전후쯤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9월 평가원 이후까지 너무 끌고 가면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5월 달에 자분기를 가급적이면 6월 평가원 전에 완강을 할 계획이에요 6월 평가원 전에 완강할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만점 시퀀스를 미리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분기가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름 7월쯤에 나오는 로직에 현재 전에 진검다리로 자분계에서 배웠던 걸 훈련할 수 있는 만점 시퀀스 핵심 문항 모의고사 5월 개강을 계획해 봤습니다 일정은 교재와 개강이 3월 25일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업로드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사람의 유전, 유전병 이 두 개 단원을 먼저 촬영을 할 겁니다 3월 25일 그 주간부터 그래서 업로드는 아마도 3월 26일, 27일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매일 제가 이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업로드가 사람의 유전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럼 사람의 유전, 유전병 이게 대략 한 12강에서 13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5월 초에 현장 강의가 자분기로 개강을 합니다 현장 강의에서 제가 막전위 근육 세포 유전 쪽을 촬영을 해서 현장 버전을 함께 올려서 현재의 목표는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자분기를 완강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자분기 때도 끊임없는 방법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륜 대방 화이팅!